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부산에 왔어 저희가 해운대에 온 이유는 바로 뭐죠? 또 이제 요새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포켓몬고처럼 이런 거 잡으면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이랑 갤럭시 S팀 등 많은 경품을 주는 KT와 함께하는 KT 히어로즈 이벤트에 와이프들이 시켜서 왔습니다 잡아오라고 그런 게임이 있다던데요? 있죠 무슨 게임이죠? 요새 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대공하는 거에 맞춰서 같은 이벤트로 KT 히어로즈 이렇게 비가 와도 저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벤트로 경품을 타러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코나가 나왔다 저희가 갔고요 갤럭시 S10이 나왔다 이벤트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캐치 히어로즈 치시면 됩니다 히어로즈 자 캐치 히어로즈 다시 보여주세요 캐치 히어로즈 자 여기 있죠 아이템 저거 아이템 잡아 아이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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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잡아요 아이템 잡고 돌려 자 잡았습니다 도망가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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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아 다시 한번 아 좀 잡아보세요 아 잡아보세요 자 여기 오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스테이트 온 식당 온 식당 체험존도 있네 어 근데 여기 돌멩이 뭐야 이거 봐봐요 많이 잡히냐? 와 스테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잡아봐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되게 신기하다 찍어도 되나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떡맞는 거 한 번만 보고 가자 아니 근데 이제 하다 하다 기계에서 조금 안 늘어지네요 야 여신 미래를 선도하는 이렇게 찍어볼까요? 아련님 저쪽으로 도와드릴게요 와 이거 찍어도 되나요? 네 허? 뭐야 아니 혹시 저희 기다리고 있으신 분이요? 야 혹시 캐치 헤어로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당연하죠 야 아니 캐릭터 몇 개나 오셨어요? 저 사실은 한 개요? 아니 아니 잡을 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잡아야지 경분도 많이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잡는 거 옆에서 알려줄게요 아니 형!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비서 레이더 보이시죠? 형수님 보고 계십니까? 이 장면은 증거되는 습스테이입니다 여기서 저 지금 누군지 아세요? 알죠? 블라크패벌 밴드잖아요 어? 포지션 어디예요? 소녀 뭐 같아요? 빨리 맞혀봐요 자 한 마리씩 잡는 거예요 한 마리씩 릴레이로 하시죠 이렇게 잡으면 뭐가 나오냐면 어벤져스 히어로즈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백화식에 딱 먹으면 응보를 할 수 있고 네 간다! 어? 뭐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네듈라 네듈라 그랬어요 네듈라가 이제 어디 캐릭터죠? 가디언즈 가디언즈 네 토르 토르?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정리대 힘인데 신인데 신 어 여기 또 있다 어벤져스 캐릭터 중에 어떤 걸로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아이언스인데 남자에게 뭘 좋아하시나요? 포크아이 아님 좋아합니다 아 좀 이제 그런 벌금을 시작한 거 좋아하시나요? 아 알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저 포크아이도 잡았어요 아 아니 음식도 맛 맛있다 혹시? 아니 음식도 맛 아이언맨 알았다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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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둘 거 봤어 감스트님 오셨었거든? 감스트님 방송에서 네 진짜로 영화 예매권 나온 거 어 오늘 제가 두 거 봤어요 네 아예 아예 아니 그러면 우리 만약에 영화 예매권 나오면 영화 보러 가시죠 이거 너무 맛있지 않아요? 여기서 많이 오세요 5G의 선두주자 KT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캐치어로즈 자 아 안 잡아졌네 하하하하하하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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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 누가 할까요? 네뷸라 네뷸라 야 조카 좀 상품권 좀 좀 타봐라 응 영화 예매권 상품권 여러분 아까 홍보 각도가 이랬습니다 홍보 이루고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홍보 이루고 있는 거 홍보 정확히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잡으라는 내 파일이지 석은 안 잡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홍보의 마음을 이해할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그죠? 어 되게 예쁘시죠? 아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돌린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어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 돌리다가 잘못 돌리면 안 잡혀요 여기 보였죠? 이렇게 해서 잡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계속 잡는 거예요 140개 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KT KT 온 식당이 1층에 보시면 체험종이 있어요 커피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로봇이 만들어주지 않나? 네 로봇으로 로봇이 만들어주고 호뚝도 로봇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나중에 이번 요리는 좀 해주겠네요? 로봇이 서빙할 수도 있습니다 어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 일자리가 어... 좀 대화할 게 힘들죠? 네 여기 중학교... 아... 저희 내려가서 여기 부스 하나 있거든요? 거기로 갈게요 부스를 직접 가서 부스도 있다고요? 왜 부셨어요? 한 번 가볼까요 그러면? 가봐야죠 가볼까요? 렛츠 고!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옵니다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짜잔! 워홈씨 처음 나왔거든요 오늘? 렛츠 고! 렛츠 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아실대로 경품을 뽑지는 못했지만 140개의 카드를 모으면 경품 이벤트를 해가지고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과 갤럭시 S10 그다음 영화 예배권 그다음 스타벅 소품 등등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 분들도 한 번 개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PT 파이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G를 선도하는 KT! 파이팅!